카메라 딱 집어줘야 돼? 어 맞아 나만봄 이런 거 있죠 나만봄 나만봄 아니 어떻게 해요 진짜 옛날 거다 이거 나만봄 꽁꽁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향과 걸어다닙니다 나만봄 잘 끝나갑니다 아 우리 뽀뽀 왔다 우와 이거 처음이야 여기 금방 먹는 거 있다 아 근데 아 금방 뭔가 굉장히 좋겠네 오늘 천만이 뭔지 맞죠? 리액션 중에 아 헉 헉? 오 아 오늘 홈스틸러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방금 아 생각했어 아 아 선생님 우리 그 나 첫 번째 리액션 답을 맞추고 있을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첫 내가 언제 그랬어?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아 그거 말고도 상상해본 게 없는데 역시 날 너무 잘하라 제일 제일 오래 본 사람 진짜로 이호진 님의 에피소드를 스틸 곡으로 하고 방어 곡으로 나의 사춘기에게와 나만봄 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분이 하실지 지금 굉장히 감이 안 오고 있어요 오늘도 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스틸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이런 자아 발목을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일 근데 우리 4월 2일이라면 내가 이번 선거 때 MZ들이 투표 이거 인증하는 걸 보고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이 용지를 딱 줘서 회사 카페에 와서 큰 도장 찍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준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인간 벚꽃 안정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포토카드도 줄 거야 그쵸 제 아이디어예요 센터 잘 들었어요 잘 깨졌어 근데 있잖아 일생 왔다 인간마디로 묶어선 것들은 말야 모르는 척해도 결국엔 이거 끝에 봤던 에피소드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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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또 또 또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번 모르고 다 또 또 또 또 또 나 이거 해줘야겠어 붙다 예전에 할 때 저 뽀뽀 보고야 피로 이런 거 했잖아. 피로 쌩기. 이런 거 있어. 못해 봐, 못한다 그래. 카메라 딱 집어줘. 어 맞아. 나만 봄 이런 거 있잖아. 나만 봄. 어 이제 그 나만 봄. 아 이거 어떡하지? 진짜 옛날 거다 이거. 나만 봄. 뽕뽕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향과 걸어다닙니다. 나만 봄, 잘 돌아갑니다. 야, 너무 웃겨. 왜 뚫고 왔는데 그거? 이거 봐. 아뇨. 왜 멈췄어? 틀이가 어디서 왔지? 소영아. 안녕? 안녕. 안녕? 소영아 안녕. 셀카를 한 번 찍어볼까? 어 무슨 선생님 같아. 인정 방사룩인데 오늘? 오늘의 날씨는? 하루가 감장 한 마리 하고 와. 마이크 있지? 아 마이크 있지? 아아.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. 오늘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는데 사실 진짜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 잘 끝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오늘 딱 해보니까 약간 방송을 조금 더 해볼까?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조금 더 분발해서 계속해서 TV에서 테레비에서 테레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썸 스틸러 기대해주세요. 노rees compile iller 이제 자기 KAT Sina 222 3 ców 2 1